안녕하십니까 모지튜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를 가죠?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4번 플랫폼, 여기 4번 플랫폼, 444번. 여기에 차를 신었어요? 444번에 일로와서. 주석, 말해. 내가 내렸어. 아, 있어. 우리는 에일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아보카도도 싸웠습니다. 아보카도. 하박 국경에 가는 후건버스를 탔습니다. 일찍 출발하는 것을 달려가서 잡았어요. 수시로 수시로 내다봐야되요. 우리는 지금 걸어서 하박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입국세. 죄송합니다. 나바닥 시일? 이스롱. 이스롱. 우리는 미국 달러가 없습니다. 이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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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뭔지 모르게 갑자기 기사들을 내렸어요. 이스롱. Tolkien Und preferable. 이스롱. proszę. 이스롱. tribunal. 이스롱 automated 라고 생각을 morning.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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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바깥은 여기입니다 바압에 도착한 모쥐 측입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다니까 외국은 다 싸는 느낌 그냥 겁내지 않고 들어가도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겁나게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여기 이집트에 어떤 개가 자기 집 앞에 라서 그랬는지 쫓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아내의 발목을 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내가 입이 닿는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찰나에 제가 이제 그 검정색 갠인데 검정색 개를 보고서 코를 뒷발로 차버렸어요 헉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양이 맛있습니다 너무 양이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어 피자 맛있습니다 맛있죠? 고프로를 스크류를 두고 와가지고 뭘 쓰고 있어요 파스타는 어떻습니까? 파스타는 머슈룸 파이트 소스인데 맛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면이 좀 살짝 들리면서 이걸 저희가 오늘 이스라엘 떠나면서 터미널에서 팔시켈주 샀는데 팔시켈이면 하나로 약 3,000원 정도 됩니다 3,000원 근데 지금 이집트 오늘 같은 날짜인데 넘어왔습니다 물 하나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500ml짜리 물 2병이랑 콜라 1리터인가요? 콜라 1리터짜리 한 병 요렇게 3개를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7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물가 차이를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모지 튜브 배워주신다고? 응 여기 사람들이 역시 친절하네 근데 알아듣고서 땡큐라고 했어 알아듣고서 다 해냈고 롱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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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이